아 오늘 먹을 것은 진짜 장인데 여기 창문에 껴가지고 닫혔어요 우선 진짜 장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 깻잎 어 깻잎에 밥에 딱 싸 이게 진짜 레알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님들 아 성아파 아 성아파 깻잎 깻잎이 안짜네 음 아 성아파 아 성아파 이렇게 감상합니다 그다음 아 겨 맛있겠지 음 이 짜장 좀 맛이 싶어요 손가락 다쳤어 포기 님 나 아퍼 어 아 손아퍼 음 꿀맛 이거 휠터치 샤워도 못하고 있어 시장에 얹혀주세요 시장에 얹혀주세요 음 맛있다 고마워 다시 시작해보시겠나 진짜 개맛있다 이거 키티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키티님 진짜 고마워요 이거 솔직하게 손가락 때문에 안 씻는다는 건 거짓말 못 씻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씻기가 귀찮아요 이미 안 써와 거래관이 돼지니 귀염이 감사합니다 강냉아 강냉아 좋아 이거 맛있다 어 멋있는데 진짜장 응 이 장 괜찮은데 꿀맛인데 뭐야 이 장 꿀맛 근데 양이 적다 이거 양이 적은데 양이 너무 뜨거운데 음 저 지금 엄청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 짜파게티 튜브가 맛있는데 이거 저녁이에요 뼉아 당형 껑잎만 있어도 난 다 먹어 셈기 세게해 이거 음 꿀맛 으음 아 아퍼요 손 아 아 손아퍼 음 괜찮냐 잘 찼어 찍어 먹으면 좋은데? 으흠 보랜다 소방 보랜에 찍는다 소방 음 맛있다 보랜다 음 이렇게 생각해 깻잎만 있어도 밥 다 먹을 수 있다 아시는거 있어요? 핸드폰 난 깻잎만 있어도 밥 다 먹는데 아 손 이거 문짝이 찌렸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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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덕네 아시나 흠 보랏나 목덕네 갇히는거야? 흠 흠 개꿀말 아 손 아 손 아 손아 봐 흠 영광제 흠 흠 흠 흠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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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다. 오 기름. 진짜 당이에요. 음. 음. 담친과 소왕. 음. 아. 좀 봐. 나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. 진짜 없다. 음. 저는. 짜장면 중에. 짜파게티를 제일 좋아해요. 이것보다는. 근데 이것도 맛있네요. 여기. 아 팔. 아 손가락. 아. 손가락. 아. 진짜 아파. 살점이. 우유. 낮에 별로 안 튀지. 이거 양 너무 적은데? 아 진짜 4개 사올거에요 3개가 짜파이토가 양성일거 같은데? 아 진짜 맛있데? 진짜 맛있데? 지옥누나도 목격누나 집에 있어 지금? 같이 홍보한거 아니야? 아 내 팔 오늘 술방에 또 야 술도 31살을 갖다왔어요 술도 이틀에 한몫걸로 먹어야지 응? 뱃끼야 음 맛있노? 음 맛있데? 음 맛있데? 음 맛있데? 야아 손아 힘이 안들어가 이쪽 손이 뭐라고 힘이 안들어 힘이 음 맛있데? 하나 이 없는 맥이 뜯어 야아 야아 날아 손 꼈어요 문장에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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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 살쪄 진짜 이거 먹으면 살쪄 다음에 먹니까 흠